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몇 명 정도면 오면 오랫동안 닭을 위치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닭을 위치할 때 닭은 다리를 위치해야 되는데 이 닭은 다리를 위해 왜냐하면 여러분은 닭은 다리는 다리를 위치할 때 이렇게 집에서 중요한 음식을 Wireles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뼈에 있는게 더 아름다운 조금 6분의 뺨을 사용하여 웃기고 자금 4분의 뺨을 사용하여 핵블리에 닦아낸다 1분의 뺨을 사용하여 5분의 뺨을 사용하여 다음은 뺨을 사용하여 5분의 뺨을 사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 사이도 하나요 이거 하나는 오겠지? 이거 하나는 거울 이 사이도 하나는 이 사이도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사이도 하나는 이거 다 갈아야 its 이제 말은 도구가 하면 나갔다 끝으로 띠가능하겠네 띠가능하겠노 다시 띠가루 어찌 hesitating 띠가능하겠네 이거 좀 더 맛있어 이렇게 건물을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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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e ibo 킁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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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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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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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바퀴이 아예 스틱이 아예 내리ér 이제 해봐 이렇게 전류가 되어있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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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veramente 이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